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걸그룹 트와이스가 1년 만에 완전체로서 새 앨범을 내놓습니다. 다음 달 공개될 미니 13집 위드 유스 등 약 1년 만에 발표하는 완전체 음반인데요. 찬란한 청춘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를 향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은 앨범이라고 합니다. 다음 달 23일 발매되고요. 앨범 발매에 앞서 다음 달 2일에는 싱글 아이가드가 선공개될 예정입니다.